아멘 할렐루야 죄인은 일광처럼 조용한 운무처럼 주님은 함께 하신다 구스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유다에 사절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유다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금은 이디오피아가 완전히 구제의 땅이 됐지만 또 옛날에는 강성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구스의 사절들이 올 것인데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들과도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장악한 구스는 아수르를 저지하기 위해 유다에게 참전을 요청하는 사절을 보내는 거죠 혼자 이렇게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 여기 타협하고 저기 타협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인생사에서도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것은 평상시에 정적이라도 어떤 일에 있어서 욕하는 일이 딱 생기면 이상하게 하나가 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안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일들이나 이런 일들은 좀 별로 평상시에는 이제 저 양반이 나한테 했던 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했는데 욕할 일이 이렇게 있다 이사각 집사님이 뭐 어쨌다 이런 게 있으면 싹 합쳐요 마치 이런 것도 그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 이득을 위하여 또 싸우는 데 있어서 다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유다 쪽에서 반대 쪽에 딱 붙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오히려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는 가운데 이제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람 에브라임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구스의 동맹에도 참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강해 보이고 구스 동맹이 구스에게 보여도 그들의 권세는 하룻밤에 사라질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강하고 신실하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되는 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먼저가 돼요 그래서 비가 새고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지만 그럴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또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또 저기에서 또 세고 제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담해야 되고 에이어서 해야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결혼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 가지고 지금 이제 8월 말 9월 초에 두 군 둘이나 하잖아요 결혼을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하고 서로 그렇게 하지만 AS가 필요하잖아요 평생 그죠 아휴 저 화상 이럴 때도 오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그 다음에 전기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어떨 때 비 새고 이런 것들이 늘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집에 애들 이렇게 있을 때 애들이 속 썩이고 막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애들이 다른 집 애들보다 그래 많이 속 썩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지는 얼마나 속 썩이 놓고 부모님께 지 얼마나 속 썩인 놈이거든 내가 진짜 그런데 그래 놓고도 이렇게 자식이 속 썩이니까 저걸 왜 났나 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마음 이게 AS 아니에요 AS 그죠 다 세상에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하라는 것은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것까지 내가 감수하겠다 걔도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제가 그냥 똥을 싸니까 위에서 똥 싸라고 항상 위에 갖다 놓거든요 밤 새벽에 자다가 막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목양실로 갔다 놨어요 불편하고 AS 하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랑하고 좋은 어떤 그런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도 감수하게 되더라 그게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랬지만 내 온몸을 불살라서라도 너를 살리고 사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절대 세상의 방법을 믿으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나오고 답답하고 이렇게 무언가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럴 때는 또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저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잘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해왔던 걸 생각해 보면 잘했다 잘했다 할 때가 많아요 왜 그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말씀대로 해봤기 때문에 잘했다 하는 이 감동이 와요 특별히 내가 이 비가 오면 생각이 나는 게 에어컨이 생각이 나요 에어컨 에어컨에 문제가 있을 때 에어컨 때문에 분명히 집이 막 물이 다 새고 목양실에 물이 막 절절 넘치고 또 위에 저기도 하고 에어컨이 잘못했다는 인정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가지고 막 화가 난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대로 내가 막 거기에 쏘아붙이고 다 해달라고 막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도 인정하고 하는 대로 그냥 도와주고 기다려줬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한 다섯 달 걸렸나 그래 그게 해결하는데 2년도 참았는데 그 다섯 달을 못 참겠어요 다섯 달 찾는 게 그게 뜻이 아니라 그 다섯 달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그래서 거기서 보험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다 받아내고 또 그 2층에 또 200 몇 만원 그냥 들어간 그거는 뭐 나는 책임이 없다 잘못 찾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까지도 다 주게 이렇게 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아니면 해결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게 참 잘했다 서로서로 불편함이 없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든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귀를 담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속에서 진심을 봐야 돼요 내 진심이 여기에서 속상해서 이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두려워서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미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교만해서 이러고 있는 것인가 김홍열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지금 드리고 있어요 볼르지 있어요? 보고 있을까? 집사님 잘 보고 있나요? 김홍열 집사님 9월 달부터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 열이 확 나더라고 아니 왜 지금 벌써 회사 가서 출근하고 있다는데 그 얼굴 회사는 보여주고 왜 교회는 또 이렇게 그래? 내가 일어나서 그랬는데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잘 생각해봐요 내가 안 나오는 건 내 욕심이겠지 욕심 어떻게 하겠어 기도하고 또 영상이라도 잘 드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사실은 또 김홍열 집사님도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겠죠 또 9월 달에 자기 생각의 9월 달에 보다 목사가 오라고 하면 빨리 오면 좋긴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음 주부터 꼭 이렇게 오시면 그래야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는 얼굴 좀 보여줘도 예배 잘 드리는 게 더 축복이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원망스럽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기분이 나빠요 그건 나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리 어렵지 않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렵지 않은 걸 내가 안 해요 사단에게 쏘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렵지 않잖아 남편 하면 막 시인처럼 한다 저기 막 전화를 했는데 막 차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때 참으시라고 이렇게 하면 참아야 되는 게 뜻이요 아니면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내가 한 번 승지 부리는 게 주의 뜻이요 집사님 한번 생각을 해봐 뭐가 중요해도 쉽잖아 뭐지요 참는 거 맞죠 쉽잖아 그런데 그 쉬운 게 안 돼 내가 그 쉬운 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또 겪어야 돼 한 번 겪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럴 때 또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겨내기 쉬워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로 내가 내가 아니다 십자가로 부부 싸움이나 이럴 때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화딱지가 나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다가도 십자가를 알고 그러다가 주여 참습니다 주여 십자가로 갑니다 하고 한 번 딱 끊어주고 그게 한 번 두 번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겨요 그 다음엔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절대 이겨낸 거예요 참 신기해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차를 이렇게 하나님은 차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은 늘 차를 태워서 이렇게 어디 뭐 이제 시장을 간다 아내가 시장을 간다 뭐 이렇게 할 때 차를 태워서 데리고 왔다 갔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운전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 삶의 운전을 가르쳐 주셔요 네가 직접 왔다 갔다 해라 하도록 그렇게 하시오 우리 삶을 너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너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네가 살아가 봐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떨 때는 영적으로 강해지기도 하고 영적 근육도 생겨야 되고 그런 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붙들지 말고 하나님만 붙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붙든다는 게 다 하나님만 붙든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만 붙든다 하나님 붙든다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든다는 게 말씀 붙는 거고 하나님 붙든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오늘 여기 구습 여기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깃발을 세워라 산위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어 문민족이 보고 듣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셔요 산위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부는 모습은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군대를 소집해서 사열하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깃발을 세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기도 허물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깃발을 세우고 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까지도 이렇게 보면 쬐이는 일광처럼 가을 운무처럼 온 땅을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려 할 때 고련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흩어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햇빛이 열을 내고 보이지 않는 운무가 아침 이슬로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아도 늘 주목하시고 때가 되면 어미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수학을 거둘 무렵에 하나님이 먼저 나설도록 그들을 베어버릴 것입니다 잠잠하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조용히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선을 행했는데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다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러나 육신적인 선함의 방향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착한 마음에 그 방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속은 막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어떤 그렇게 있는 어떤 그런 선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구스가 이제 예물을 들고 시온산으로 나옵니다 이는 망국이 시온산으로 나오리라는 예언의 성치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동맹을 보냈지만 그들이 의지할 것이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유다에게 오라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시온산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에요 훗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세례를 받은 것은 이 일에 놀라운 성치가 됩니다 그들만 아니라 보금이 전파된 땅 끝에서부터 지금도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한 이들 향해 속히 보금을 전하며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 에디오피아가 이 보복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여러분 꼭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어떤 그것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찾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각자 각자를 다르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기 청신제일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여기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내 삶은 여기에서 그래서 청신제일교회 있으면서도 이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보금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금을 전해야 되니까 땅 끝까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막 분해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청신제일교회도 귀하고 조용교회도 귀하고 주황교회도 귀하고 정능성결교회도 귀하고 다 귀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강력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떤 마음이 진짜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우주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온 우주를 돌리시다니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안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피아노가 귀해요 신디가 귀해요 기타가 더 귀해요 드럼이 더 귀해 뭐가 더 귀해 속으로 피아노 이러면 진짜 웃기는 속으로 드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 각자 각자 고유의 개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각자 각자 자기가 내야 할 음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합쳐지기도 하고 또 뭐 없으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각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이미 초대되고 천국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면서 천국을 여기에서 살아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영원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은 영원을 준비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이는 물질과 육신과 어떤 세상적인 그것을 하지 않아요 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후에 두 랩돈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착 감당하면 어린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살아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귀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인 줄로 믿사오니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여러 가지 휴가철이긴 합니다만 휴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음으로 기도로 찾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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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